아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펜수에 7월 13일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낮에 좀 온다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를 확인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고 아 사람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재중이냐 선수병이 은혜로 가졌습니다 아시죠? 버스 내려면 이리로 가면 안되고 이리로 가셔야 되는거 정말 경치는 선수병이 끝내줍니다 왕자의 애들은 이야 끊임없이 비가 오다 햇빛이 찌다 저 자세로 맨날 저렇게 자고 있어요 매표소에는 사람 없었는데 푸바우 쪽으로 오니까 사람 엄청 많아요 여왕자 사이버 그 하죠 아 아 뭐 이정도면은 이제 막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것 같아요 이방어는 비가 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방어는 비가 와도 열심히 에이 절전새로 저기서 먹어요 푸바오가 여기있을때는 이쪽에서부터 하는게 제일 좋아해 이건물은 도물받아 이건물은 도물받아 이건물은 도물받아 이런맛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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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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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